이번 시간은 뇌경색과 뇌출혈의 증상학적 간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는 1분이고요. 이걸로 모든 걸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뇌혈관을 침입하느냐에 따라서 경색과 출혈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냥 이거는 경색과 출혈을 2등분해서 크게 한번 나눠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이 아우르는 게 바로 뇌졸중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보통 뇌졸중은 혈관을 막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혈액이 가다가 길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막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뇌세포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나 산소 공급을 잘 못 받게 되면서 죽어나가는 거죠. 원래 했던 이 뇌세포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서 갑자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팔이나 다리가 한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아니면 의식장애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신경학적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의 경우는요. 당연히 간별 질환에 뇌졸중을 넣어야 됩니다. 어쨌든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요.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결국 치료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또 간별이 필요하는 거죠. 당연히 영상학적 검사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테이킹 그리고 증상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발병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보호자분 있으면 그리고 환자분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병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가도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두통이나 구토나 경련 같은 게 동반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평소에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는가 그런 위험인자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뇌동맥류 같은 게 원래 있었다. 아니면 뇌동맥류가 잘 발생하는 단항신 같은 거 있죠. 단항신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발병 당시 상황 처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이 나타난 배경이 만약에 기상시였다. 자다가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뇌경색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활동을 하다가 보통 활동을 하시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 혈관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뇌출혈이랑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또 이제 발병 당시보다 지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발병 당시보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점점 이 사람이 더 안 좋아지고 악화되더라 하는 양상은 뇌출혈에 좀 더 가깝고요. 오히려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발병 당시에 비해서 조금 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요. 이 보호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전되면서도요. 또 요동을 치기도 하죠. 증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호전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보통 계속 이제 심하게 악화되는 양상에 보인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두통이라고 하는 건요. 이 색깔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이제 뇌출혈에 좀 더 가깝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두통뿐만이 아니라 뇌막 징후 있죠. 그리고 뭐 구토 같은 거 이런 것들 심지어는 그 의식장애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뇌출혈이랑 좀 더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TI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봤었죠.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는가 제가 아까 환자분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건요. 예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신경학적 이상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하루 사이에 갑자기 호전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그냥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 그냥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냥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겁니다. 아니면 귀찮아서 병원에 오시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방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TIA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제 소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게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위험인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병력을 조사했을 때 이런 게 발견이 됐다? 역시 뇌경색이랑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보통 뇌경색과 내추럴을 간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었고요. 당연히 이걸로는 충분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제가 연결해서 영상학적 검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